자 그러면 비밀문장 소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번호는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번호는 신경쓰지 마시고 이제 활동과 교류 관련된 거 여러분 첫 페이지에 보시면 빅토리아 비밀문장에서 1, 2, 3, 4, 5, 6, 7, 8까지 있죠. 그래서 5번인가요 이거? 5번 맞긴 맞네요. 자 5번에 있는 비밀문장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강세를 좀 주시면 되고요. slash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끊어있기를 하시면 되는데 끊어있기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아까 목소리 내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I can have the opportunity 하면 승질 낼 거예요. I can have the opportunity 해서 내리셔야 돼요. 그거 해야 훨씬 쫀쫀합니다. 자 일단 발음 한번 먼저 해볼까요? Opportunity. 네 한꺼번에 다 같이 하면 발음이 진짜 좋게 착각을 만들어서 들려. 이렇게 한 방에서 녹음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Opportunity. 그죠? Opportunity 안 돼요. 여러분 O 발음은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O는 O이거나 O 이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Opportunity. O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셜라이즈 발음할게요. 이거 우리 맨날 SNS 할 때 소셜네트워크. 안 돼. 자 발음할게요.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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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셜 아니고 소셜. 그래서 얘가 있어서 소셜라이즈. 발음할게요. 소셜라이즈. 그치. 자 그 다음에 Allows me to. 그쵸. 이거 Allows라고 읽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llows me to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발음할게요. Stronger relationships. 이건 뭐지? 자 발음 다시 할게요. 스트롱어. 스트롱 거 아니에요. 스트롱어. 스트롱어. 알발음을 언젠가 하루에 해야 되겠어. 내일 해야 되겠어. 알발음. 혓바닥 먹으면 중숩니다. 여러분. 알발음은 그냥 이렇게 er. 해보세요. 내일 할게요. 안 돼. 자 그래서 Stronger relationships 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Shun이 있을 때는 강세가 무조건 바로 앞에 와요. 그래서 Relationship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그냥 영어의 법칙.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외우다 보면은 외우다 보면 이제 외운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고 필드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강세를 막 줘. 무슨 말이냐. I can have the opportunity to. Can이 그렇게 세상 중요하게 강세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조동사는 쌀떡이 없어. 조동사는 그러니까 Must나 Have도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I can have the opportunity. 오히려 강세를 주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OK.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피곤할 때가 됐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해보세요. I can have the 하진 않았어 방금.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조동사. 이렇게 너무 인강 찍을 때. 승진을 내면 안 되는데. 가끔 까먹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can have the opportunity. 다시. I can have the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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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ocialize with others.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Which allows me to build. 아 진짜 너무 징그럽지 않아? 진짜. 인강 들으신 분들도 지금 카메라 그냥 뭐 이거 뭐예요. 화면 보면서 그냥 멀뚱멀뚱 째려보고 계시면 안 돼요.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아 이렇게 적절한 스피드를 유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을 거잖아 우리. 자 다시 해볼게요. I can have the. 시작. 여러분 생각보다 참 스피킹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 문장에 문장도 읽어야 되지. 발음도 생각해야 되지. 억양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스피킹 문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which allows me to build 아니고 which allows me to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약간 영어할 때 약간 스웨그가 느껴져야 되는 그런 느낌? 아 쇼미더머니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디정 볼 것 같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안 되고 딱 들어도 느낌 오지 않아요? 근데 본인한테 너무 관대해 학생들이.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아니고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해야 정서가 잘 나온단 말이지. 자 해볼까요? 다시. 자 다시 해볼까요? I can have. 시작. I can have the opportunity to socialize with others. 리듬감 있게. which allows me to build stronger. 내일 되면 조금 더 좋아지겠죠?